스르륵 아 나 투 스르륵 들고 싶다 스르륵 하나 더 드세요? 안 드세요? 무배율 스르륵에다가 배율 스르륵 소음기 스르륵과 보정기 스르륵의 조합 킹 한 번 두 갠프 한 번 두 갠프 어.. 문쟁이 님 오른쪽에 UH 어? 쟤들 같은 파티 아니다 좋다 바로 가죠 잠깐만 어허! 위를 바로 가죠? 어허! 허허허! 내가 찍고 자기장 너무 좋고 뒤에 따라오는 애들 없는데? 하아 호! 들어온다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미 들어왔어요 저 디겟죠? 얘네들 저희 차 보고 빠지거든요 어? 아! 스르륵! 어? 스르륵 드셨어요? 스르륵 스르륵 접목이 일어났네요 아 대용량까지 너무 좋고 스르륵 파티인거죠? 어 스르륵 하나 더 있다 어? 들어오는데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유의지 네 확인 그쪽 갔어요 죽었어요 나이스! 뭐야 무기도 안 들고 왔는데? 스르륵 아 나 투 스르륵 들고 싶다 스르륵 하나 더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먹습니다 짜국 여기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찍어두시면 제가 먹으러 갑니다 스르륵 스르륵 어? 그냥 여기 핑 찍어드릴게요 하나 더 있네요 어? 뭐야? 밀베 스르륵 공장이었어? 소음기 스르륵과 보전기 스르륵의 조합 무배율 스르륵에다가 배율 스르륵 차 들어와요 차 들어온다 뭐에요? 하얀 다시야? 왜 저기로 가는거지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네요 다리 갈까요? 아니면 대기탈까요? 대기.. 대기타기보다는 어디 가는게 좋으려나 능산이 좋을거 같은데 왜 잡으러 가야겠는데 이거 대기타면 진짜 만 3킬 4킬 우승하겠는데 뭐지? 왜 비하에 있지? 포도 상륙되어있는것도 안보여 차 두 대 와요 다시 한 대 유의지 한 대 확인 아 있다 다시하고 다른 파티인가 제가? 유의지가 이미 유의지를 기다렸는데요? 다시야 뛰어와요 아 우리 우리가 파밍한다 두명 있다 다시야 파티 쟤네 건너오는거 기다리죠 네 건너오겠네요 타겠다 안타? 타타타 파밍 좀 그만하고 타! 지금 상황에서 쓰면 우리가 확실히 못잡아서 그리고 다음 장기장 안장기니까 쟤들 지금 여기서 못잡으면 못잡으니까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내놨다가 넘어올 때 출발한다 핵있는건가 너무 사람적언데 두번째 자기장인데 겨우? 아무리 자기장에 밀비에서 자기장 걸렸다고 해도 탔다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인가? 한 대 못하는거 같은데? 어? 다 갈아탄다 세우는거 같은데? 저희 알고있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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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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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요? 저기도 알았어요 300방향도 저희 알았어요 75 75 방향있다 바로 밑에 돌이였거든요 310 방향 애들도 저희 알아가지고 이거 안걸러 안 건너오겠는데? 어 뛰어내린다 물로 물로 뛰어내렸어요 둘다 오케이 저기 더 뛰는거 65 6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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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명만 뛰어내렸어요 한명 더 다 뛰어내렸어요 밑에 하나 더 있다는건 기절시켰어요 확길까지 깔끔하게 어 수리탄 저기 아직 있다 다리에 뭐야 다리 어디서 졌는데 뒤돌았다 뒤돌았다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아직은거 보이죠? 다리 오른쪽 저희 160 160 아 오케이 오케이 체크 나이스 아니요 얘 말고 떠있어요 밑에 밑에 또 있다 어 저기 간다 돌 밑에 돌 오케이 얘네들이 아까 반대편에 있던 애들이야 기절 돌 기절? 응 봐봐야 왔다 오른쪽 오케이 체크 160 방향 못 던진다 안 돼 슬퍼 안 돼 안 돼 안 맞아 안 맞아 뭐야 뭐있지? 아 저 있다 아 다른 파티 저희가 아까 다른 애 죽였던 파티 이거 이러면 못살리는데 이제 먼저 정리해야 할 것 이제 먼저 정리해야 할 것 차 건너 온다 보트 이거 왼쪽에서 안 쏘거든요 아 아 아 어 붙었다 붙었다 차로 붙었어 차로 붙었다 바로 앞에 차 저희 차에 붙어있어요 오케이 체크 어 또 들었다 어 아니 밑에 말소리 나이스 자리 너무 극혐인데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아 편안하네요 두려워하실 것 같아서 근데 밑에 그 폴듯한 파티 한 파티 더 있어요 걔네 밑에서 지금 쟤네더라도 견제당한 것 같은데 견제당하고 어 맞네 견제당한다 어 저거 집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판자집 인가 아까 저 언덕까지 올라갔었는데 어 밑에 계속 들린다 소리 어 여기서 가렸다 응 밑에 쏘는 것 같은데 익히 보러 올라 네 내 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원래 돌아 올라오는 거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방금은 아 가서 막을까? 가서 막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네 리스크가 좀 있긴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온 지 몰라서 얘네들 돌아서 올라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네도 좀 다리 위에 있는 거 알텐데 응 아까 싸우는 소리 들어가지고 보트에 있는 애들도 아 너무 늦게 나가면 또 양각 잡히는 각이란 말이야 응 나니 나니 한 대 두 대 두 대 나이스 네 그냥 친구 버려 가게 총 너무 좋고 타석 너무 좋고 지금 먹었을려나? 먹었겠죠 지금 네 못 먹었으면 좋겠는데 바램이 네 네 저기 위에 있네 아 위에 있다 아 박혀있다 차 박혀있다 차 박혀있네 차 박혀있네 아까 걔네네 밑에 박혀있다 아 1층집 다 열려있는데 없는 것 같긴 하고 아니 후라이팬 안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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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쟤들 내려와야 돼 언덕은 그리고 반대편 집에 핑 찍어놓은 집에 있고 여덟 명 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아 저기 두 명 집에 두 명 네 명은 집에 하나 아니야 그 버기 아니에요 하나일까요? 아까 그.. 아 그렇지 아까 그 버기면 그 버기면 한 명 근데 그 버기가 죽고 집에 오래 사람이 두 명 있었으면 그쵸 그러면 또 그.. 그것도 모르는 거 아 차피가 없어서 다음 자기장이 만일에 차 타고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망하는데 여섯 명 응 보인다 보인다 엠 방향 개미사 같은데요 수나 같죠 어 깝치면 안 돼 하고 응 그래도 양각인 거 같아 괜찮아 못 살리러 가 살리러 가면 뒤져 살리러 가려고 하네 살리러 간다고 살리러 간다고 간다 오케이 아 살리면 귀찮아지는데 난 머리 한 대 맞으면 죽는단 말이야 제 두리를 잡으면 그 다음 게임이 쉬워질지 좀 생각 좀 해야돼 내가 지금 저거 본다고 이쪽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너 모른지 아니면 처박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앞으로 땡겼구나 하모 형 5층 나와요 어 아 저기 수나 칼 안 나오겠는데 각은 안 나와요 아 가야 된다 아 아 이거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너무 연막을 뿌리고 차를 타고 아 차 피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쟤네 둘이 사격하면은 차 바로 터질 것 같은데 응 쟤들도 라인 시간 보고 탈 것 같고 내가 있으니까 굳이 안 달릴 것 같고 타고 오직도 제가 타고 오직도 연막 자고 봤는데 그리고 문제가 NW 방향은 좀 음성 너머에도 차 사람이 있냐 그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앞에 발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어 쟤고 있다 앞에 차디 한 명 야 피 제발 님은 저 노리지 마세요 저게 이놈 끝이다 내가 그만 봤던 애들이 에 아 근데 불 때문에 안보인다 1대2 망했다 진짜 망했다 쟤들 둘이 낙가게들 아 차 터지면서 피해 입은 것 때문에 앞에 돌 먹으면 연막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한 명을 눕히면 할만해 맞아요 근데 저 왼쪽 애가 돌어 따라서 올라오는거 조심 안돌아 아 야 돌이 있네 아직 돌이 있네 아 제발 참만 돌어 내려가지 마라 아 깜짝이야 창 사이로 산거 아 아 이걸? 아 이걸 못 탔구나 5초 5초 저는 앞으로 가야돼 조금만 앞으로 가야돼 망했다 완전 망했다 아 아 안 돼 야 너무 잘 센다 아 내가 제가 누웠으면 안 되는데 상대도 잘한다 확실히 상위권으로 보니까 애들이 잘해 각을 잘 벌렸네 어 각을 아 확실히 입뚝 끼고 있으니까 카오팔이 너무 무섭다 이게 삼톡이 나오면 충분히 카오팔 맞으면서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할 텐데 한 대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하기 너무 힘들어 머리 한 방에만 끝나버리니까